새우 월동 하시죠? 마찬가지 프레스 블러! 블러! 사람들 빵대게 밖에 안보인다 다시 울미신에 하리만 느껴졌었어도 우리는 고립될 뻔했다 와 저기 개만이 내려가야 돼 마치 하늘 위를 건분 것 같은 도쿄에 온 듯한 이번 여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대만 오졌다 야 너 왜 뒷걸음 주쳐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사방님 덕분에 성공했어요 덕분에 고마워 마지막 날 아침이다 올라가는 건 오히려 걸렸는데 내려가는 건 이틀만에 내려간다 꿈만 갔다 신우와 이곳은 닭죽이 맛집이다 우리가 닭죽 시켜가지고 엄청 맛있게 끓여먹었다 그리고 이 집은 낚시도 맛있고 진짜 레몬트도 맛있다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기가 막히게 여행기간 내내 하늘이 굉장히 맑았는데 마지막 날이 되고 집에 갈래니까 구름이 좀 끼기 시작했다 물 위에서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지 말고 비핀 페이스 내려가세요 안녕 안녕 금방 가 오늘의 목적지는 저 앞에 보이는 저 마을인데 이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넘어서 가야 된단다 마지막 고비이다 아 여기 가면 금방 여기 마지막으로 로어 신우와 천천히 가기는 저기 가자마자 욕할 것 같은데 시작부터 이제 마지막 데이 저기에 왔죠 그러니까 어 뭐야 내리면 왜 이렇게 아퍼 어 다리야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젠데다고? 괜찮은데 멀쩡하시죠 여러분 안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이게 시작이 안 됐나봐 진짜 안 멀쩡해 멀쩡한데 왜 아픈데 뭐 아파 벌써 첨롱을 넘기기 위해서 신우와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넘을려면 내려가야 된다 어처구니끼룸 우와 보면 보일수록 아냐 안 돼 진짜 여기로 해서 쪼어기로 해서 출렁다리 쪼어기로 해서 쪼어기까지 어디 올라가냐 우와 오졌다 미쳤어 첨롱 가자 케이스 아니 난 너무 부럽잖아 아니야 가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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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탄 엑프레스 마우탄 엑프레스 마우탄 엑프레스 이거 왜 고민하느냐 아프다 ABC 이만큼 이만큼 올라가야 되거든 그녀는 신우와해서 청롱 넘어가는 다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청롱해서 신우아로 오는 다리기도 하다 에너지 다쌌어 슜렁슬렁 슬렁슬렁 이 use가 엄청 오르막이네 아 오르막이였어요 와 되게 힘들어 다리를 건너서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입경사 앞사는 들 빵댕이 밖에 안 보인다 천롱마을은 꽤 큰 마을이다 안타나 뒤집기도 있는데 이렇게 돌닮기도 예쁘게 잘 돼있어서 약간 제주도 돌닮기 느낌이 들기도 한다 흔하디흔한 안나프르나의 계단들 계단들이 정비가 생각보다 잘 돼있다 한 3천 언더에는 계단들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있어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벌써 저 멀리 계곡 너머로 보인다 로우시나 뒤로는 마차부차라가 위험을 과시하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저 산속에 있었다는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산을 돌아서 저 계곡들을 쭉 통해서 이 산 뒤로 해가지고 저 안에 ABC 안나프르나 베이스캠프가 있다 아 꿈만 같네 이번 히말라야 안나프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의 정말 신기한 점은 이렇게 끝없는 계단을 숨을 헐떡이면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저 먼 곳까지도 갔다 왔다는 거다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다 갈 수 있다 웨이트 ABC 표지판 하 올라갈 땐 죽도록 힘들었지만 집에 돌아갈려니 굉장히 아쉽다 아쉬움이 지네 날씨가 기가 막힌다 지금 첨롱은 햇빛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 ABC 포인트 쪽엔 구름이 껴 있고 현지인이 말하기를 지금 저 안에는 눈이 온단다 하루만 늦게 왔었어도 우리는 고립될 뻔했다 진짜 오늘의 아쉬움을 하나는 어디서 터뜨려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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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녀나 손세 네네네네 Thur 네네네 네네네 풍농에서 김치찌개 먹은 곳을 떠나서 내리막길 500m 우리가 이 길이 아니었어요? 네 저쪽에서 왔습니다 삼거리에요 지금 요거는 이제 지는 안다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내리막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 새로운 길이 간다고 그러지? 예 우와 야 저기 개 많이 내려가야 돼 계단? 어허허허 장난없어요 가보자이 화산하는 길 너무 신나네요 날씨도 흐리지 않고 적당하게 기원하게 집에 가서 호텔 가서 따다앗하게 샤워드하시고 기분 짱이에요 휘호 근데 너무 힘들어 여기 올라오면 죽을 것 같아 진짜 힘들어 나 어떻게 여기를 짧게 올라오냐 사람 죽겠다 첨롱에서 진우 난다로 넘어가는 길은 경사가 진짜 급해서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빌려 일으킬 정도로 멋진 길이다 스타와 팬의 만남 스타와의 독점 미팅 시간 자 컨셉이었습니까 이제 안나 푸르나의 기운 때문에 나무를 혼자서 굳혀 메고 내리막길을 걸어서 내려가는 안나 푸르나의 기운 지난 6박 7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계단 올라갈 때는 죽을 것 참 힘들었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정말 많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그리고 동네마다 정말로 풍경이 다치러 와가지고 마치 고급 호텔에 있는 뷔페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트리킹 코스였다 마차프 차량이 깎아지는 듯한 절역이 그 끝만 보이니 이제는 정말 여정이 끝나가나 보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마지막이 아쉬워서 못내 걸음을 못 떼고 계속 경치를 보시고 사진을 찍고 하십니다 이번 여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초대형 슬렁다리가 나타났다 대박 오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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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미쳤습니다 낭떠러지에 진루단 나가는 길 가장 긴 길 멋지네요 멋져 진짜 멋지다 엄청 길어요 무서워 거짓말 가운데 가면 무서울걸 와우씨 어마무시한데 공중을 떠가는데 야 하늘을 떠가는 것만 그냥 하늘을 날라가네 그냥 아우씨 좀 가야돼요 이거 건너야 집에 가지 와아 일어나 야 저 중간밖에 안 된 사람이 점으로 보이네 야 너 왜 뒷걸음 지쳐 야 왜 그래 아 진짜 무서워 자 이제 나도 다리를 건넌다 이제 뒤집어 오오 흔들려 오오오 우어엠 오 오 흔들려 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갈수가 없는 달이다 이게 씨 뭔가 불신의 건덕지가 조금만 있으면 할수가 없어 네팔리 브릿지 스트롱 이라고 했는데 믿어야지 와 다왔어 다왔어 아유 팔아파 경치를 두려움을 할 수감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건났다 건났다 나도 건널 수 있다 아 장난 아니야 람 you are right 네팔리 브릿지 스트롱 네 네팔리 브릿지 스트롱 다리 네팔리 브릿지 스트롱 다리 어머무수한 흘렁다리 내가 건났다 진짜 저 중간쯤에서 진짜 많이 출렁거린다 뭔지 모르는 못할 것 같아 최고야 셔틀린 너무谢 절질린 고맙습니다 너의 물이 아 드디어 집에 가는 버스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사방님 덕분에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무사히 저의 멋진 풍경을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도 안다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보자 없이 또 내려오고 헬기 안타고 고마워 유 고마워 유 고마워 유 고마워 유 고마워 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